전통 문화적 매력과 호남의 관문인 도시 익산 오늘은 전라북도 도지사로 출마하는 국회의원 김윤덕이 익산 공약을 빠르게 알아보자 김윤덕 의원의 익산을 대변역으로 이끄는 공약 첫지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원도심 지역은 추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유치 고시재생사업과 연계하겠습니다 둘지 푸드파크 조성으로 익산을 식품산업의 허브로 만들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입주한 익산을 식품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지 익산시의 그린바이오산업 성장 기반이 확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지 이재명의 약속 익산시의 백제한류 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익산 발전을 위한 4가지 공약 익산의 대변역인 가능성을 잊지 마세요 김윤덕 의원이 약속한 익산의 미래가 실현되길 바라며 그럼 이만 이재명의 약속 김윤덕이 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전북을 위해 김윤덕